한양 서방님 그리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딘 갈까 푸다 갈까 푸다 잉 깔아서 갈까 푸다 바람동 수연꽃 구름다 수연꽃 수찐지 날찐지 해동청불암매 다 수연 없는 풍설력 구기라도 니의 힘 따라 갈까 푸다 하늘의 징여성은 은하소가 막혔어도 일년이 또 고려 많은 우린 태식인 곳은 우돈 물이 막혀간 뒤 이다지 이다지 부풀고 이제라 누워서 죽어 오시고 삼홀동풍 연잔되어 인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집을 딛고 논다 삼중이면 비무근 하늘을 만낙 만 딴창해를 그여 볼까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살리 살리 운나 아 네 아 정말 이 춘향이가 서울에 간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. 너무 절절합니다. 남자가 불러도요. 그러니까 이거 원래 여자가 불러야지. 맛이 날 때 너무 좋은데요. 틀린 생각 pictured 아 먼저 f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